두번째 별달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달거리. 별달거리는 어... 제일 처음에 이제 그냥 궁으로 할게요. 덩덩궁딱궁 배웠었죠? 휘머리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랑 뭐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데 덩덩궁딱궁 궁딱궁딱궁딱궁 다시요. 덩덩궁딱궁 궁딱궁딱궁 자. 궁딱궁딱궁 따둑궁의 그 위치는 휘머리 6번에서 궁딱궁 궁딱궁에서 뒤에 딱 하나만 더 붙이시면 돼요. 궁딱궁딱궁딱궁딱궁 gigabytes 궁딱궁딱궁 따둑궁 영혼amour 이게 별달거리 제일 첫번째 가락 요거 오늘 해보겠습니다 별달거리 첫번째 가락 준비 하나 둘 셋 넷 덩덩 덩 쿵따쿵 쿵따쿵 다시요 덩덩 쿵따쿵만 먼저 나눠서 해볼게요 시작 덩덩 쿵따쿵 쿵따쿵 시작 쿵따쿵따쿵따쿵만 다시 쿵따쿵따쿵따쿵만 시작 쿵따쿵따쿵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까지 말하면 돼요 시작 쿵따쿵따쿵따쿵쿵 시작 쿵따쿵따쿵따쿵 그렇죠 시작 그렇죠 그렇죠. 소리 좋았습니다. 다시 시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한 번 시작! 다시 시작! 괜찮습니다. 만약에 바로 와야 되는데 못 넘겨셨다면 넘겨진 상태에서 그걸 다 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 그렇죠. 다시 시작! 그렇죠. 잘하시니까 그러면 별나거리 2번과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별나거리 첫 번째는 휘모리 1번하고 6번에서 딱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고 두 번째는 별나거리 두 번째가 하면 휘모리 7번하고 그 다음에 7번과 6번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7번 해보겠습니다. 별나거리 두 번째가 시작!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휘모리 를 하시면 별달거리를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웅따웅따웅따웅따웅따국은 별달거리 첫 번째의 후반부 부분이랑 똑같아요. 이것만 하시면 별달거리는 끝입니다. 뒤에 뭐랑 얘기하고 하는 거는 또 첫 번째 가락이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 별달거리 첫 번째 가락 두 번째 가락 다시 첫 번째 가락 두 번째 가락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Sek- 뜨 번째가 월드 휘모리 도입부분이고 별달거리는 동경둥딱 휘모리 1번가랑 휘모리 1번가랑입니다. 아까 했던 도입부분을 치시지 마시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휘모리 1번가 1번과 6번은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번째 가락은 7번과 6번 이렇게 이은거에요. 그걸 이은게 별달거리 첫번째 가락 두번째 가락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두번째 가락 두번째 가락 두번째 가락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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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한번씩 시작 시작 또 한번 저 공평 공평 다시 한번 마지막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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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천천히 시작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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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6번, 7번, 6번 이렇게 이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빠지셨어요 조금 연습했잖아요 1번, 6번, 7번, 6번 그렇게 치시면 돼요 6번은 변형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제이순 선생님 시작 돌았죠? 돌았죠? kräыв 1, 2, 3, 2 1, 2, 3, 2, 3, 4, 5, 6번 2, 4, 5, O, K 1, 2, 5, R, 2, 3, 1, 2, 1, 3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내 몸쪽으로 잠가서 당겨서 치시면 조금 편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여기서 하려면 지금 이걸 눕혀야 되잖아요 틀어선도록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내 쪽으로 당기면 눕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나를 렉 frick 그거 같아. 궁따궁. 궁따ꧣ 이렇게 해서 딱이 길어지면 안돼. 늦게 붙이시면 안돼요. 시작! 그렇죠. 마지막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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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하신다고 마지막에 틀려요 다시한번 마지막에 시작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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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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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머리 1번이 다궁 6번이 뭐예요? 다궁 다궁 딱 딱을 하나 더 치고 넣으시라는 얘기 6번에 6번 가로 치고 6번 별달거리에서만 그냥 외우는게 빠듯이 그냥 더 외우는게 덩덩 궁따궁 그렇게 통으로 외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별달거리 두 번째 가락은 궁따궁 궁따궁 나눠질 수가 없어서요 없는데 굳이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게 휘머리 1번과 6번에 딱을 더 붙인 변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볼까요? 천천히 보지 마시고 그냥 입으로 하세요 시작 동동 궁따궁 궁따궁 7번 궁따궁 궁따궁 다시 처음 동동 궁따궁 9번째 궁따궁 궁따궁 잘해주세요 다시 첫 번째 동동 궁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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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동동 궁따궁 2번째 궁따궁 궁따궁 아"... 강아지 타고 나왔어요 lookout 그 따만아요 아직도 이렇게.. 그래. 풍으로 외워주세요 지금은 상당히 느리 Hungry 나중에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만 하고 다음에 정말 할게요 빨리 내 걸로 만들어서 이 정도 빠르게 되셔야 그 다음에 하늘 보고 벼를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스툴이로 하면은 무엇이 나갈 núp scared вроде 그러듯 소리가 이렇게 안 돼요 метernen 하늘 보고 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해 안되데 하얼날!! 이건 가사는 다 아는데 덩덩 쿵따쿵쿵따쿵따쿵따쿵 밥을 먹어 배웠다고 땀에 먹어 농사니고 덩덩 이렇게 또 이렇게 들숭났을수록 하면 안 되니까 요거를 빨리 연습을 되게 가셔서 넘기는 거하고 가락을 아셔서 빨리 당겨야 그 장닭 빠르게 맞춰서 대사가 바로 나올 수가 똑같은 빠르기로 나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별거리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점점 제가 좀 빨리 한번 조여볼게요 쫓아오세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초음 === 초음 sugversion 세 번째 두 번째 буду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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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